자 며칠 전에 제가 개사루를 주다가 피라미를 봤는데 오늘도 피라미를 볼 수 있을지 한번 개사루를 던져 보겠습니다 자 미꾸라지는 역시 후각이 발달한 건지 아주 민첩합니다 여기는 미니온못입니다 자 불의 옥잠 하나가 아주 그냥 불의 옥잠은 저렇게 뿌리가 불의 옥잠을 나중에는 저기 집에 있는 구피어항에다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겨울 내내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겨울을 잘 보내고 나서 내년에 다시 또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고 이 바나나 나무도 월동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? 뭐 죽었냐?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죽었는지 알았어요 근데 왜 두 마리 요구라지가 탈출했나? 비가 많이 왔을 때 탈출했나요? 여기 일곱 마리를 풀었는데 왜 두 마리밖에 안 보이지? 날피리가 보여야 되는데 날피리는 피라미의 또 다른 마리인 것 같아요 날피리가 안 보이네 한 미꾸라지가 제가 생각보다 미꾸라지를 지금 얘네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두 마리 밖에는 피라미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진 않네요 왜 안올까요? 겁이 많아가지고 이 자식은 요거 지금 붕어를 잡아다가 키울 것 같아요 붕어 붕어는 진짜 개도 어? 저기다 자 피라미 피라미 왔습니다 야 피라미 야 이 자식 기특하다 살아있으니까 자 피라미 피라미 미꾸라지 외에 다른 개체 다른 어종이 있습니다 저희 야 피라미 피라미 피라냐가 아니고 피라미예요 역시 너도 먹는 거 앞에는 어쩔 수가 없구나 본능적인 거니까 반갑네요 어휴 지금 피라미가 피라미야 피라미 버들치도 아니고 버들치가 오히려 살쪄 어? 아니구나 피라미에 지금 한 마리 언제 그 녀석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이 있네 여기 같이 미꾸라지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야 오 근데 미꾸라지 하나 둘 셋 네마리 봤어요 지금 아 있긴 있구나 에? 아 있긴이네요 어휴 다행이네요 자 그럼 또 제가 어휴 여기 지금 분수대가 가라앉아가지고 어휴 비가 많이 와서 어휴 다시 올려줘야겠습니다 자 잘 이렇게 닦아서 또 이게 활용종점인데 여기서 이게 없으면 또 무엇이 또 보대가 안나요 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완성이죠 완성 이 미꾸라지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완성이요 이게 분수가 있어요 이런 부록짐도 하나 있고 예 제가 뭐 진짜 웬만한 지금 재벌들 저기 뭐야 그 뭐야 연못 부럽지 않는 그런 걸 다 갖췄잖아 지금 조경 조경석 분수대 그 야자나무 같은 그런 그 다음에 이게 나무 예 그리고 이런 항아리 같은 걸로 뭐 생긴 건 다 생겼어요 눈코입 다 있듯이 다만 퀄리티 문제죠 자 어쨌든 저는 만족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미꾸라지한테 밥을 주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근데 피라미가 또 저기 있었었는데 자 얘네들도 다 지금 소환하고 찾아 지금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지금 눈에 보이는 미꾸라지 네 마리에 저기 피라미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네 다 인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 있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야외 미니언못 개사료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